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zoom을 undo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아마 zoom 기능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이전에 zoom에 대한 아주 자세한 영상 다룬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undo zoom을 그때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zoom을 굉장히 총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다 보니 undo zoom 기능이 노출이 좀 많이 안되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zoom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래서 undo zoom을 이렇게 따로 그냥 간단하고 좀 빠르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이제 zoom을 쓰시다가 너무 zoom을 잘못했다. 바로 직전 zoom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기능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가장 언제 많이 생기냐면 z 그니까 z를 여러분들이 실수로 누르는 경우들이 빈번해요. 이렇게. 그러면 뭐야 이거. 이렇게. 이거는 원래 zoom tracks exclusive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큐베이스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보겠다. 이 트랙만 단독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z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에서 누르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주변에서 그렇고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뭐야 이거. 뭘 잘못 눌렀어. x 누르다 삑살이 나는데 shift 누르다 삑살이 나고 그래가지고 눌러요. 그러면 뭐야 이거. 아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막 잡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또 딱 눌렀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어 어떻게 하고 shift, g, h, 뭐 안 되네.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만 잡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이제 오른쪽에서 이거 일률적으로 트랙 높이를 잡을 수 있는 이 프리셋들이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셨다면 단축키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뭐 쉽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한 창에 이렇게 높이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요. 뭐 너무 유용하죠. 혹시 그 영상 안 보셨으면 그 영상 트랙 높이 일정하게 맞추는 영상 꼭 보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G나 뭐 어쨌든 줌을 잘못했을 때 아 뭐야 이거. 아유. 그러면서 불편하죠. 이거 일일이. 방금 직전으로 내가 방금 보고 더운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 언두를 하시면 됩니다. 언두라는 건 뭐 너무 잘 알죠. 윈도우는 컨트롤 Z, Z, 맥에서는 커맨드 Z, Z 이걸 쓰시면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에 쓰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언두. 그러니까 두 한 걸 언 하는 거. 바로 직전으로 되돌리고 실수했을 때 되돌리고 다 컨트롤 Z 또는 커맨드 Z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줌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하고 싶다. 줌 같은 경우는 커맨드 Z, 컨트롤 Z 누르셔도 줌은 언두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방금 직전 줌으로 못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서 보시냐. 단축키 지정을 할 거니까요. 키 커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키 커맨드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단축키 지정이 뭐야. 키 커맨드가 뭐야. 낯선 분들은 그걸 꼭 먼저 한번 보시고요. 화면 오른쪽 위에다가 제가 띄우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알아.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 누르시고 키 커맨드 창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창이 열리죠.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창 크기는 여러분들 편하게 조절하시고요. 방금 제가 이걸 눌렀더니만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줌 트랙스 익스클루시브. 이제 그걸 단독으로 보겠다 할 때 Z를 누르면 그렇게 돼요. 필요 없으면 사실 이거 지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필요 없어. 자꾸 삑살이 나가서 실수 나오네. 지워버려. 그러면 지우는 건 어디 있느냐.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휴지통 이거. 실수로 이거 누르지지 마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우기보단 언두. 꼭 이때만 언두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줌 쓰시다 보면 너무 줌을 해버렸다. 방금 직전으로 돌리고 싶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어디 보시면 되냐면 이 줌에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맨 밑에 줌 폴더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언두 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있죠. 리드 줌이 있는데요. 언두와 리드 차이는 뭐냐. 언두는 뒤로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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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두예요. 방금 해결한 거 실수했네.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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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두를 막 누르다 보면 난 세 번째 정도 돌아가고 싶었는데 막 누르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이 갔다.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세 번만 가고 싶은데 넷 다섯 갔다. 다시 넷 셋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게 리듭니다. 리듀. 리듀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언두 줌만 저는 일단 지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리듀도 따로 지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두 줌을 저는 보통 어떻게 지정을 하고 쓰고 있느냐. 대부분 언두 줌을 할 경우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G를 픽셀에 눌러가지고 잘못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G 옆에 뭐가 있냐면 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두 줌을 여기다가 쉬프트 G로 어사인합니다. 쉬프트 G, Z를 눌러볼게요. 다행히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사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쉬프트 G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G 10 픽셀이 나가서 실수하고 되면 쉬프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쉬프트 G를 누르면 바로 언두가 돼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리듀를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따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리드 줌은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드 줌은 따로 안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컨트롤 Z 또는 커맨드 Z로 그냥 언두 있죠. 큐베이스 프로젝트나 여러분들 피아노롤 키에드 버터 창에서 쓰는 그거는 리드가 있어요. 이미 지정되어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Z입니다. 컨트롤 또는 커맨드 쉬프트 Z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큐베이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막 뒤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너무 많이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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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리드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언두줌이 지정이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픽사리로 G를 잘못 눌러도 바로 Shift G 하면은 바로 직전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누르면 언두가 계속 돌아가요. 제가 방금 아까 했던 언두가 너무 간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줌 하실 때 뭔가 너무 확대했다. 또는 방금처럼 G를 잘못 눌러서 픽사리가 났다. 이럴 때 픽사리가 괜찮은 용어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실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 언두하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미지였습니다.